저거 대충 좀 해야 되는데. 아 형. 아 잘 나온 거 같아. 네 안녕하세요. 아 지금 바로 가야 된대요 사장님. 1년 만에 왔죠 우리 1년 만에. 와 이것도 맛있겠다. 아세요 아세요. 1년 만에 왔어요 1년 만에. 와 이것도 맛있겠다. 와 진짜 많아요. 장난 아니죠 진짜로. 떡볶이도 떡볶이인데 막 전 막. 이렇게. 와 이거 닭발 같은 거 봐요. 족발 뭐 난리 났어요. 여기 들어가나. 아 여기다 여기다. 어 일로 와보세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심판 심판. 안녕하세요. 오 여기 우와 아쉽다. 우리가 이거 발냄새 좀 났는데. 아버님 안녕하세요. 예. 양말 벗어야 되나. 먹는 거야. 이번 미션에서는 너희들의 집중력을 평가하겠다. 제한시간 안에 불판 위에 있는 고기를 다 먹어야 성공이란다. 고기가 한 잔이라도 남아있으면 싫으니까 집중해서 다 먹고. 아 먹는 거야 뭐. 뭐 욕까지가 나와. 근데 뭐. 아니 왜. 밥 주나 봐요. 고기는 그냥 드시는 게 아닌가. 그럼요. 맛있게 먹는 거죠. 생으로 먹는 건 아니죠. 혜진이 형이 맛있게 먹는 거 좀.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마시고. 야 그리고 종구야. 혜진이 형 지금 조금 전에. 너무 자존심 상했거든요. 아이소이소. 지금까지 후들후들걸른다. 고기는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요. 고기가 다 구워지면.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.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.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. 고기가 다 구워졌습니다. 지금 혜진이 형이요. 팔이 후들거리신다니까. 지금 김종국아. 내가. 이거 안 돼요. 아니 하나. 한번 해보라고. 하고 나온 건가요? 혜진이 형 또 웃음 나왔다. 진짜 웃거든요 형이. 형님 어떠세요 느낌이. 아 나 진짜. 나 오늘 되게 비참해지는데. 엄마야. 아니 이게. 입무처부티슛. 너무 멀어 그리고. 형님 많이 드세요 형님. 아 많이 먹고 싶어. 근데 이게 지금 다 익은 거. 아 익은 거 같은데. 한번 이거. 시작하세요. 시작하세요 이제. 고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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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확인. 어! 오! 오! 어 어. 원진 형호WAN. introducing 형호WAN. 왼쪽에 transüler. 오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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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졌어요.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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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돌려줘 그거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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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저기 인터넷 저기 탈락돼야 돼서 지금 내가 내가 내 맘대로 안돼 훨씬 맛있는데 아 아 연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소주 좀 먹었는데 저희 누나가 소주 한잔 먹고 싶다고 죄송합니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민화에 있는 상태에서. 누나 소주 한잔 할게요. 소주를 여기 이렇게 주세요 누나 끈을 잡고 이렇게. 그러면 이쪽에서 술을 따라주시고 이쪽에서 봐주세요. 그럼 인정해 드릴게요. 자 고기 끓겠습니다. 자 많이 드시고요. 고추장 삼겹살인가요? 이거야죠. 뭐라고요? 뭐라고? 이거야죠 저기 죄송한데 이거야죠. 불이 이쪽에다 쎄네 이게. 짧은 시간에 그냥 한 방에 쩍 닦아도 괜찮죠? 부어드릴게요. 맛있겠다.